네 안녕하세요. 레플컴티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푸마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제품인데 그냥 울트라는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었죠. 그냥 울트라는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울트라 중에서 레이저 터치라는 제품입니다. 레이저 터치 제품은 뭐 아시죠? 다들 가죽이 사용이 된 제품 오퍼에 기존의 울트라 제품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프랑스에서 매트릭스 헤보사 매트릭스 헤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된 제품이고 그래서 이 매트릭스 헤보 소재를 이 앞 버전 1세대 버전에 비해서 더 무게를 가볍게 만들도록 새롭게 설정을 한 제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뭐죠? 이 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본 캐블라 소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캐블라나 카본 소재 그러니까 이 뭐 매트릭스 헤보 소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울트라 작년 리뷰를 할 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 축구화에 채용이 된 것 뿐이지 그 이전에 많은 아웃도어 제품 이런데 이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제품이어서 소재 자체가 축구화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매트릭스 헤보 소재 자체는 강한 이제 내구성을 갖는 제품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주로 이제 아웃도어 쪽에서 사용이 됐고 아웃도어 사용되기 가장 큰 이유가 캐블라라는 게 다른 탄소섬유 카본, 파이버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뛰어나게 되죠. 내구성이 뛰어나고 대신 이제 울트라의 1.3이죠. 이게 1.3인가 그런데 요 버전에 와서는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카본을 소개하거나 캐블라를 소개할 때 카본섬유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을 활용을 한다. 섬유 자체에 그러니까 카본 플레이트는 고탄성 소재라는 걸 이미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파이버로 그러니까 섬유로 쉽게 말하면 실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고 나서 그 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즉 그 카본섬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탄성을 발에 씌웠을 때 양말처럼 이 축구화를 발에 씌웠을 때 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을 푸마측 설명 푸마측 설명 푸마측 설명 그러한 움직임을 이 어퍼 자체가 어퍼에 카본이라든지 캐블라 섬유를 섞음으로써 이 발에 위 있게 고탄성으로 움직일 때 그 탄성을 발이 잘 받아줘서 움직이도록 한다 하는 기본 컨셉이에요 네 마야 같은 얘기는 하죠 어 왜냐면 발의 움직임을 좌우할 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의 움직임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거고 축구를 발로 하지만 실제로는 다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은 예를 들면 골프가 있다 그러면 골프채가 있다 그러면 골프채 밑에 있는 그 그 뭐라 그러죠 헤드 헤드 부분이 공을 직접 때리는 부분이지만 골프채는 기본적으로 그 뭐죠 긴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휘둘러서 거기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도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헤드의 소재 골프채를 만들 때 헤드를 어떤 식으로 어 구성을 하느냐 소재를 소재부분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거리 같은 것들이 달라지고 정확성 이런 걸 높여주는 골프채들이 지금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데 축구화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카본이 들어가 있다 어퍼에 그런데 카본을 발을 심고 있으면 물론 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탄성을 발에서 움직이는 탄성을 리선에너지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 탄성 그 자체를 그대로 수영을 해서 발 자체가 흔들림 자체를 어떤 소재가 막아주든 여러가지 뭐 그 이것은 해석 차원에서의 순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거를 실을 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작용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발이 움직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발의 움직임이지 신발 자체가 움직이면 발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어퍼에 어떤 소재를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발을 잘 감싸주고 발의 움직임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에서 이 소재를 이해한다 그거는 충분히 오케이 우리가 이해할만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카본과 카본과 그 다음 캐블라를 섞어서 만들어놓은 이 울트라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울트라의 그 얼마전 소개됐던 테크팩인가요 97g까지 떨어뜨렸는데 제품은 실제 한번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무게가 한 165g 뭐 그 정도 된다 굉장히 가볍죠 그러니까 제품이 울트라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얘기로 보면 이제 스피드사일로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영화 추구 모델이니까 사실 울트라라는 제품 자체가 그 뒤에는 울트라 라이트라는 라이트가 생략된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기본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 자체는 뭐 오퍼의 내구성 아니면 신발 자체의 내구성 탄성 그 다음에 볼 컨택에 있어서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각 개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얇은 오퍼 굉장히 얇죠 오퍼 자체가 굉장히 얇고 아무런 뭐 이건 사실 뭐 스피드 케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오퍼 외부 안쪽에다가 스켈레톤식의 구조를 얽어놓은 라이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굉장히 얇죠 얇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터치감이 좋죠 다만 그 터치감이 자연스럽게 받아질 그러면 오퍼 자체가 발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울트라는 그전에 있던 캐블라라든지 카봉 같은게 섞여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얇게 가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의 발 모양에 따라서 울트라 예를 들면 1.1 버전 아니면 1.2 버전 그 다음 1.3 버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족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얇은 오퍼가 주는 볼터치감에 있어서 어 이 오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발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밴드의 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어 뭐 1.3 정도에 와서는 이게 어느정도 스트레치성이 있다 이렇게 뭐 여기 밴드가 범위 때문에 그렇게 나지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소재는 전혀 스트레치성이 없으니까 몰드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울트라라는 제품을 사실은 선뜻 사서 신기는 어려운 제품이에요 자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단점들 또 착화상의 어떤 불편한 요소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요소 그래서 나온게 레이저 터치에요 레이저 터치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얇은 어포면 사실은 터치감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소재가 없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레이저 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터치감을 더 증가시킨다 하는 쪽으로 신제품이 나온거에요 그럼 레이저 터치라고 해서 터치가 뭐가 좋아지느냐 같은 울트라인데 이제 소재를 변경을 한거죠 이 레이저 터치의 특징은 버프의 전면부가 이쪽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다 가죽이에요 근데 이 가죽의 종류가 캥거루 가죽이냐 소가죽이냐 아니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봐서는 근데 캥거루 가죽은 아닐거라고 보고 그러면 소가죽이냐 뭐 이런거일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캥거루 가죽이냐 소가죽이냐 둘째 떠나서 우선은 가죽이 사용이 됐다 왜냐면 여기도 지금 보면 어 합성피역뿌라 선형가죽뿌라 합성섬유에요 푸마에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적혀있는데 이 태그에 합성섬유 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에보 뭐 에보 뭐라고 하는 뭐 이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어 합성피역은 이 뒤쪽 부분이죠 이쪽 뒷부분은 합성피역이고 이쪽이 천연가죽이라는 얘기에요 다만 이 천연가죽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천연가죽이냐 완전하게 그거를 그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는 좀 알기가 어려운게 코파센스 제품이나 과거에 나이키에서 만들어진 테크팩 지금도 테크팩이 나오긴 하죠 이 테크팩 제품들이나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테크팩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의 두께를 최소화 시켜서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로 가장 얇게 가공을 한 다음에 뒤쪽에 라이닝을 하고 간혹 어떤 경우는 패딩 같은 것을 처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조섬유 그러니까 라이닝이 예를 들면 인조피역에 가까운 소재이면 그 위쪽에 캥거루 가죽을 얇게 붙여서 바른 형태 가 되는데 나이키가 먼저 테크크라프트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든 이후에 그러한 이런 상품이 제대로 발현이 되거나 구현이 된게 그 아디다스의 퓨전 스킨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제품의 퓨전 스킨 이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을 캥거루 가죽 자체를 얇게 가공을 하고 그 얇게 가공한 다음에 그거를 그 인조 가죽이나 라이닝과 결합을 붙여서 캥거루 표면상의 캥거루 가죽의 특성을 온전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근데 이 제품 자체로는 그러한 이 가공을 어떤 식으로 어플을 어떤 식으로 가공했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이 지금 그 뭐 소가죽이냐 캥거루 가죽이냐도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천연 가죽이 나는 것 밖에 없고 이 천연 가죽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디다스 퓨전 스킨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된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플의 두께가 어느 정도로 가공이 됐냐 문제는 뭐냐 이게 기존의 울트라 제품에 이 이 이 정도 얇은 어플 라 그러면 정말 볼 컨택에 있어서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현존하는 신발도 가장 얇은 정도로 어플이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터치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품 자체에 터치감이 없는게 아니라 개인의 발에 어떤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신발이 완벽하게 발이 밀착이 안되어서 발과 신발 사이에 죽과 사이에 어떤 공간 이격 아니면 어떤 압박 그런 발생되는 포인트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 제품의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 가죽을 사용한 제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어보면 어떠냐 이 제품과 레이저 터치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캥거루 가죽 쪽이 훨씬 더 착화감이 좋아요 두 제품을 제가 신어보면 역시 가죽 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에 발이 이 매트릭스가 사용되어 있는 이 어퍼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이 제품은 여기를 딱 신으면 어쨌든 간에 발 이 중족부 있는 쪽이 굉장히 타이탄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최초 착용 시에 그 정도 타이탄감을 느끼면 이게 실제 사용에 들어가서 실제 사용에 들어가서 발이 강한 암박을 받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발이 힘이 강해지면 발이 넓어지죠 넓어지는데 신발은 대신에 안쪽을 타이탄하게 좋아주면 그 불편함이 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축구화를 그냥 신어보는 것과 그 다음 실천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이거죠 다소 불편한데 이쪽으로 오면 그 부분이 훨씬 편해져요 이 중족부 헤드 쪽이 신발을 요 상태로 요렇게 딱 비교를 해도 딱 비교를 해도 이렇게 내려다봐도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샥 꺾여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족부 쪽이 굉장히 좁게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반에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좀 부드럽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을 넣어봤을 때는 이 레이저 터치 쪽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정도 부드럽고 그 다음 편한 착화감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우리가 이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축구화 예를 들면 코파센스나 아니면 뭐 Tm4,9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착화감상에서 불편한 정도로 따진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어쨌든 가죽과 그 다음에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이고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된 텅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보는 데서도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데서도 큰 타이탄압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정도는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터드죠 스터드 지금 요 제품인 경우에 제가 무게를 아까 달아봤을 때 165에서 170g 왔다갔다 하고 요 제품은 어 190g 정도 왔다갔다 해요 그니까 가죽이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무게가 약간 늘어났지만 이렇게 두 개를 들면 어 거의 뭐 무게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것도 경량화에요 경량화 축구화 그니까 기존의 울트라를 내가 신고 싶었는데 발 쪽형이 잘 안 맞거나 좀 타이트하더라 이쪽이 스피드 케이지에다가 매트릭스 에보 뭐 이런 소재들이 결합해서 좀 불편하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요것 보다는 훨씬 편해져요 요게 이제 1.2 아마 레이저 터치라고 제가 알고 이게 1.3 울트라 인경우로 알고 있는데 예 예 1.2 레이저 터치 이 레이저 터치 쪽이 훨씬 발이 편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울트라를 신고 싶은데 어쨌든 이 1.3 보다는 이게 1.2인 레이저 터치가 훨씬 편하다고 한소 신어보고 싶다 근데 문제는 걸림돌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는 페백스를 기본으로 한 아웃솔 아웃솔이 전형적으로 부러지기 쉬운 구조죠 인종구장에서 보시면 까만색 되어 있는 페백스 연장선상에 소켓 형태로 이렇게 빨간색 스터드들이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가 어 쉐브론 타입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이거는 전형적으로 부러지기 쉬운거죠 인조부장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어차피 같은 제품이니까 색깔만 다르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죠 어 이 제품은 그래도 출시가 될 당시에 보면 지금 푸마 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음 제품명이 울트라 1.2 레이저 터치 FG-AGE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FG랑 AGE 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얘기하는 AGE는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인조구장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지금 아디다스가 FG-AGE 푸마가 FG-AGE 라고 하는 대부분의 인조구장은 기본 4세대입니다 4세대라는 거는 AMH를 칠할 수 있을 정도의 잔디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푸마의 스터드들이 비교적 긴 편이죠 앞쪽으로 보면 13mm 가까이 옛날에 SG 모델 정도 해당 연도로 긴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정도만 되더라도 이 정도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mm 이상의 잔디 길이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 있는 형태로 누워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야만 적정한 그립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이유는 잔디가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서 그 잔디 표면이 갖고 있는 성질 그 자체에다가 물기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스터드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런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일정한 그립을 확보하는 게 스터드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 구장의 상태가 좋고 부드러울수록 스터드의 더 높은 길이가 요구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구장일수록 대부분 선수들이 SG를 신는 이유가 그거고 구장의 상태가 잔디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아주 극도로 부드럽거나 이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FG 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FG AG에서 이 AG가 천연 잔디 길이에 준하는 정도의 10mm 이상의 잔디 길이가 있는 그런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신는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터드가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만 스터드가 부러지는 걸로만 끝이나 상관이 없는데 발목에 무리가 간다든지 발목이 접지된다든지 뭐 여러가지 다른 부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푸마 제품을 그래서 추천을 못 드리는게 대부분이죠 대신 국내에 간혹 이제 이런 제품들에 푸마는 MG 버전 이 나오고 MG 플레이트의 강도가 좀 개선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어 MG 버전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푸마를 추천드리는데 어 요 제품은 레이저 터치는 제가 알기로는 MG 버전이 안 나왔을 거에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제품을 좀 신기가 어렵다 잔디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신에 울트라를 신고 싶은데 경량화 이게 160g 정도 170g 165에서 170g 정도 되었고 이게 190g 정도로 봤는데 요 제품 무게 20g 차이지만 예를 들면 내가 현역 선수인데 천연잔디에서 축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푸마를 신고 싶다 그러면 레이저 터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제품의 그 기본 착화감은 이 분명히 밴드가 되어있고 그 다음 이렇게 나지만 오프 자체가 가죽으로 바뀌었다는 이유 한가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팬텀 GT나 그 다음에 옥슈럴베이퍼나 이런 것과 견주 아니면 미즈노에 나오는 뭐죠 베타 네오3 베타 버전과도 착용했을 때 특별히 더 불편하거나 더 단점인 요소로 보이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역 선수로서 이제 푸마 제품을 신는다고 하면 이 제품이 무게 20g이 더 가볍긴 하지만 실질적인 착화성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 레이저 터치 버전이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죽의 느낌을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의 느낌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신었을 때 성형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에 잘 맞게 신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터치는 푸마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아 퓨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더 훨씬 착화감상 그 다음에 길이가 뭐 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낫지 않나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봅니다 대신 이 레이저 터치가 만약에 에이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뭐 주저없이 사서 신호도 보통의 인조구장 3세대 정도 되는 인조구장에서는 역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 이하인 경우 완전히 모래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사실상 잔디의 길이가 기대할 수 없는 구장에서는 엔지를 사용하는 것도 좀 무리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상태가 되게 되면 대개 그 엔지 스터드와의 그립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엔지 스터드를 멀티그라운드라 그래서 스터드 길이가 얇고 짧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조구장 카페청처럼 TF 대신에 사용하신대고자 하신 분들이 계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엔지 스터드인 경우에 엔지 스터드의 소재 자체가 TF 소재랑은 달라요 예를 들면 TF랑 MG 물론 길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소재들은 일반 고무 그 저 아웃솔이죠 이런 고무 아웃솔과 그 다음 푸마 엔지 제품에 갖고 있는 소재는 기본적으로 우레탄이에요 우레탄의 길이가 너무 짧고 소재 자체가 단단하면 2세대 이하 2세대와 그 다음에 어 그냥 1세대 정도 되는 구장에서는 그 스터드 자체가 그립을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TF 쪽으로 가는게 맞아요 대신에 푸마 엔지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잔디의 형태가 그라운드의 형태가 최소 3세대는 되셔야 돼요 3세대 되는 상태야만 일정한 그립력을 스터드가 갖고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립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MG이니까 멀티그라운드용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잔디 상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잔디가 아예 없거나 하는 뭐 풋살장 비슷한 그런 구장에서는 어쨌거나 MG를 신어도 미끄러울 수 밖에 없고 충분한 그립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 경우에는 그냥 TF쪽으로 가시는게 낫고 대신에 3세대 정도 되는 구장이다 그래도 잔디의 길이가 있고 잔디가 좀 누웠긴 하지만 스터드의 그립을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구장 같으면 MG쪽으로 가라 그게 이제 품아 제품을 선택하는 요령이에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높고 그 다음에 물론 스터드압이 품아 제품도 비교적 잘 분산이 돼 있어서 요정도 길이상으로 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지금 나온 대부분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스터드 설계가 잘 되어서 최근 축구가들은 스터드압을 거의 느낄 수는 없어요 다만 잔디 자체가 바닥이 딱딱하면 그 딱딱함 때문에 이 스터드 프레셔를 좀 심하게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스터드가 길게 되면 그리고 페박스를 쓰게 되면 대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시키기 때문에 플레이트 두께를 얇게 가공을 해요 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어 이에품도 보면 여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스파인을 이런 식으로 엑스자 쪽으로 이렇게 얽혀 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이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모델들은 다 얇게 가공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극단적으로 얇게 돼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러한 축구화 FG, FG FG aos Mio 이런 축구화들 대부분은 어쨌든 천은잔대 자연 쿠셔닝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장 상태 아니면 최소한 인조부장이라도 4세대 정도는 가야되고 3세대만 되더라도 이런 스터드는 스터드 부러짐 아니면 파손위험 아니면 개인의 부상위험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MZ는 저희가 MZ를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MZ 스터드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을 사용한 울트라의 에브메트릭스 소재가 어떤 건지를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나마 TF 쪽으로 아예 가시라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MZ는 굉장히 제한적인 실질적으로 그게 멀티라운드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스터드 사용 할 수 있는 용도가 실제로는 적죠 왜냐하면 스터드가 짧고 짧기 때문에 맨땅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터드가 빨리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잔디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스터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짧고 스터드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립에서 분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멀티그라운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 낮을 수밖에 없는 스터드가 되어서 푸마는 이 FGAG 모델도 그렇고 지금 MZ 모델도 굉장히 사용에 제한성이 있다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1점에 해당되는 엘리트급 모델에서 나오는 만약 TF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통 우리나라의 인조부장 에스프레이를 하시는 경우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역 선수다라든지 이러면 천연대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스터드 자체가 본인들의 핏에 더 직관적으로 잘 맞는 핏을 이 제품 중에서 선호를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까 굉장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푸마가 지금 이런 제품이 나올 때 근데 SG가 따로 나오질 않고 그냥 FGAG로만 계속 나오면서 스터드 길이가 길고 한데 무게가 가벼운 것도 좋고 그렇긴 하지만 대안으로 MZ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AG를 좀 만들어 준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인조부장이 많은 곳에서 나이키나 아지다스는 뭐 아지다스는 좀 안 넘어가겠지만 나이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그 AG 스터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걸 조금 감안을 해서 나오고 아니면 일본판 HG를 낼 때는 조금 더 같은 페박스 소재를 사용하고 이런 레이저 터치와 같이 이 가죽을 사용한 부분에서 일본식 스터드가 채용이 돼서 하는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출시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 사용 편의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푸마 축구화에 대한 이용도 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가벼운 무게라는 것도 아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들 꼭 경험해 보고 싶은 거는 이건 틀림없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아디레로 같은 모델들을 출시되자마자 사실 신었던 이유도 뭐냐면 결국 초경량 모델인 경우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느냐 하는데 굉장히 호기심들이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었는데 푸마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음 경량화된 축구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스피드사일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다 이게 스피드사일러고 이게 공격형 축구화다 이런 식으로 축구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저희가 그런 생각을 다 바꿔놓을 수는 없으니까 신고 싶어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런 경우에 적절한 환경에서 신을 수 있도록 리뷰하는 사람들이 가이드를 좀 드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울트라 아니면 퓨처 푸마에서는 플래티눔 뭐 이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나는 꼭 울트라를 신어야겠다 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어플 소재가 주는 착화와 픽감이 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대안으로써 있는 엠지스터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국내 나오진 않지만 일본판의 ACG 스터드와 제품들 그런 것들을 골고루 좀 비교를 해보시고 푸마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보다 이 레이저 터치의 이 핏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만약에 스터드만 조금 개선이 됐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신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팬텀 GT라던지 같은 브랜드 내에 있는 퓨처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죽이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코파 아니면 TMP와는 다르게 패딩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패딩이 안되어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게 얇게 지금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핏감을 만드는 왜냐하면 이게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얕은 스펀지가 분명히 지금 되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아예 아무도 없지만 이제 여기는 안에 그런 스펀지 같은게 얇게 레이어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핏감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착화감상에서 다른 요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천연가죽과 그 다음에 얇은 패딩 처리가 되어있는 추가가 주는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잘 활용하려고만 하면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퓨처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울트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퓨처와 멋있는 푸마 제품의 사이즈와는 큰 차이가 없다 길이 가면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푸마의 울트라 레이저 토치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